자, 이번에는 지안탈을 공부해요. 날씨가 좋아요? 아니요.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. 날씨가 좋지 않아요. 비가 와요? 아니요.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. 비가 오지 않아요. 날씨가 좋지 않아요. 날씨가 안 좋아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아니요. 말하고 싶어요. 이때 지안탈을 써요. 안을 써요. 이렇게 지안타 앞에는 동사가 와요. 형용사가 와요. 좋다. 형용사예요. 오다. 동사예요. 지안타를 써요. 아니다를 말해요. 말해요. 좋 받침이 있어요. 지안타를 써요. 이렇게 써요. 이렇게 써요. 좋지 않아요. 말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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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. 오 받침이 없어요. 지안타를 써요. 오지 않아요. 오지 않다. 이렇게 써요. 오지 않아요. 이렇게 말해요. 받침이 있어요. 받침이 없어요. 모두 지안타를 사용해요. 모두 지안타를 사용해요.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. 좋지 않아요. 좋지 않다는 안 좋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. 오지 않다는 안 오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안 와요 이렇게 말해요. 좋다, 오다 앞에 안 을 써요. 여러분, 있다의 반대는 뭐예요? 안타예요? 아니요, 없다예요. 기억하세요. 자, 여러분, 공부하다가 있어요. 공부하다. 공부하다예요. 이때 안 을 안 써요. 안 공부해요? 아니에요. 공부하지 않아요. 맞아요. 날씨가 좋지 않아요. 날씨가 안 좋아요. 비가 오지 않아요. 비가 안 와요.